오늘 4선 이상 중진회의가 예정되어 있고 내일 당선인 총회가 예정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어떤 논의가 있을 거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중앙일보 기사를 보시면 중앙일보 보여주세요 비훈 대표, 신윤 원내대표, 내일 당선인 총회, 수수책 논의 이런 기사가 중앙일보에 실렸는데요 관련 기사를 스크랩을 안 하셨다 보다 그러면 내용을 저희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얘기를 했던 것처럼 당선자들이 16일 현충원 참배 및 당선자 총회를 개최한다 지금 공지를 한 상황이고요 오늘 4선 이상 중진 모임이 있고 이러면서 서로 간에 논의를 압축해 들어가는 과정을 밟을 텐데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된다고 중앙일보가 전하고 있습니다 언제 전당대회를 열어 새 대표를 선출할지가 첫 번째고 차기 전대 시기는 새 비대위 구성 여부미의 성격과 맞닿아 있다 한동원 비대위 해체 후 당내에서는 원내대표 중심으로 비대위를 꾸려 전당대회를 준비하고 6월 말 7월 초에 가급적 빨리 전당대회를 열자는 6말 7초 조기 전대론이 제기됐다 이럴 경우 새 비대위는 전대 추진을 위한 증검다리 성격의 실무형 비대위가 될 공산이 크다 반면에 비대위를 건너뛰고 조기 전대로 직행하자는 비대위 무용론도 있다 이렇게 중앙일보 전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쟁점은 친년 비윤 중 누가 주도권을 차지하느냐다 이게 제가 핵심인 것 같은데 비윤계는 2020년 21대 총천 참패 후에 김종인 비대위 전례를 들어 전반적 당 체질 개선을 시도한 쇄신형 비대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당명교체 대국민 사과대행의 노력 끝에 국민의힘이 이듬해 서울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서 제기에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비윤계로 분류되는 잠정적 당권 주자들은 뼈를 깎는 성찰의 시간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 나경원 당선인, 국정기저 전면 혁신과 대전환이 필요하다 안철수 당선인,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년계는 쇄신과 국정안정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기류다 친년계 중지는 정권이 3년 남았는데 대통령 하는 일에 반기만 들어서야 국정운영이 제대로 되겠느냐라면서 22대 총선 당선자 중 절반 이상은 친년 성향이라고 주장했다 이게 친년계 중진말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반기들지 말라 그래도 친년계가 지금 당선인 가운데 절반은 차지하고 있다 해볼 만한 싸움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당 주도권을 비윤에게 내주기 어렵다는 의미다 그 일각에서는 원내대표 우선 논도 고개를 든다고 하는데요 당장 특검 전국을 고려할 때 새 원내대표를 먼저 세우는 것이 대화협상에 유리하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기 원내대표 후보군으로 4선 김도, 3선 송석준, 이철규, 추경호 중진이 거론되고 있다고 하는데 다 한결같이 친년인데? 그렇죠? 이제 이걸로 되겠나 싶은데? 이게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선수가 돼야 되고 그렇죠 3, 4선은 돼야지 그렇죠 그리고 전당대회 나가려고 준비하는 후보군은 또 제외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나경원, 안철수, 총리라는 큰일을 할 수 있는 권영세 이런 후보군들은 다 제외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내대표 할 짬밥은 아니지 그렇죠 그러면 남는 건 이런 분들 TK 중심에 김도, 송석준, 이철규, 추경호, 송석준 의원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분들밖에 없는 거 아니냐 대체적으로 이런 분들은 소위 말하는 친윤상향 아니냐 이렇게 가면서 원내대표 중심으로 우리가 스크럼을 짤 수 있다 이 얘기인 것 같고 룰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그렇죠 원내대표 선거부터 먼저 합시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게 쟁점이 지금 명확하게 친윤비윤의 아직 로드맵이 확실하게 딱 이렇게 전선이 아직 정리가 각자 된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는 동아일보도 기사가 있죠 제목이 5일째 수습책 못 찾는 조기 전대를 대 당분간 권한대행 체제로인데 이 기사를 보면 마치 그림이 비윤계는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서 새로운 당정관계를 이끌 지도부를 꾸리자 이렇게 주장하면 반면 친윤계는 지금 조기 전당대회로 당권 경쟁을 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대립하는 것처럼 돼 있어요 친윤계 입장에서는 조기 전당대회를 지금 바로 하면 지금 선거 끝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불리하다 친윤계가 지금 왜냐하면 적권심판원에 여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윤 쪽이 유리할 거다 그래서 좀 시간을 끌어서 뒤에 하는 게 좋다 이런 입장이지만 비윤 쪽은 아니다 빨리 하자 이런 건데 지금 이제 국민도 눈치가 보이잖아요 그렇죠 용산이 주먹주먹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용산 입김이 최대한 적을 때 이때 그냥 내쳐서 그냥 확 가버리자 그렇죠 그래서 비윤 중심으로 한번 해보자 그렇죠 뭐 이렇게 하는 거지 타이밍을 빨리 우리가 잡고 가자는 거지 이 기사를 보면 그런데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비대회를 꾸릴 경우에 또 쇄신형으로 가자라는 게 비윤계에서 나오는 얘기다 이 대목이 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용조용 가다가 전당대회 7구 당대표 선출될 때까지 관령으로 가자 이런 게 있고 아니다 지금 당 쇄신해야 된다 쇄신형 비대회로 과감하게 당명교체까지도 검토하자 그러면 사실 윤석열 당이 안 되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전당대회를 하는 거냐 비대회를 하는 거냐의 쟁점에서는 지금 그래서 신윤대 비윤이라는 이렇게 어떤 세력 간 구도로 확 짜여지는 그림은 아닌데 각자의 지금 셈법이 확실하게 입장 정리가 안 된 것 같은데 다만 그 방점이 어디에 찍히는지는 지금 분명하다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독립하는 방안인 거냐 전당대회든 간에 비대회를 하든 간에 아니면 여전히 영향력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서 우리가 어떻게든 잘 기생해서 살아남는 거냐 이 두 가지가 분명히 충돌할 것이고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특검 전국이 이제 국회에서 갈 건데 그리고 앞서 원내대표는 이제 친윤 위주로 잡고 가는 방안을 벌써 얘기하기 시작하는데 그것과 관련돼가지고 협상이든지 또는 뭐든지 간에는 잘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이다 풀어나갈 수 있게 되냐 용산의 의중에 끊임없이 반영되는 방식으로 갈 텐데 그리고 보수신문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그러면 결국은 궁극적으로 윤 대통령의 의지에 달린 거다 윤 대통령이 국민의 이번에 회초리를 왜 들었는지에 대해서 각성해야 되는 건데 그거 안 하면 그냥 말짱 도루묵이다 이렇게 결론으로 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렇게 되면 다음 국회 가면 8명 이상의 이탈팀이 평성될 수 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이탈한 8명 이상의 이 그룹은 계속 범야권하고 이런 몇 가지 쟁점에 대해서는 같이 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저만의 어떤 생각 아니요 아니요 충분히 가능한 그래서 그 바깥에서 이준석하고 호흡을 맞추기 시작하면 굉장히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건데 그래서 진퇴양난인 것이다 오늘 기사 제목에 진퇴양난이라는 표현이 한 두 군데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토르츠 윤 대통령은 이렇게 흔들리는 당과 내 말 안 들을 것 같은데 뭔가 자꾸 원심력이 작동하고 이렇게 하는 거에서 무슨 카드가 있을 수 있을까 아주 의미심장한 기사가 있어요 동아일보 일면 보여주십시오 저 하단에 있죠 대통령실 법률수석 신설검토 민정수석 사실상 부활관측 이렇게 일면에다가 딱 올렸어요 이걸 왜 일면에다가 올렸을까 다른 종합명 기사를 보여드리면 아마 아실 것 같아요 동아일보 사명기사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사 제목 보십시오 5일째 수습책 못 찾는 여 조기전 어? 이건 이건 아니고 사면이 아니고 저의 김용태 당선인이 있네요 아까 말씀드린 아까 우리 얘기했던 게 거기 들어가 있는데요 뭔가 좀 혼선이 있었는데 관련 기사가 있는데요 이게 제목이 5면에 있어요 5면에 법률수석 민심 청취 강화라지만 사정기관 장악 의도 지적도 사정이란 말 때문에 저희가 이걸 기사를 뽑은 거예요 기사를 보면 법률수석을 만드는데 그게 사실상 민정수석실 부활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얘기하는 거는 민심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된다 무슨 이런 취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동아일보의 기사의 이 분석은 법률수석실이 신설이 될 경우에는 그간 사정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온 민정수석실의 부활이라는 눈총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실상 민정수석을 신설하는 효과로 검찰 등 사정기관 장악력을 강화해서 권력 누수를 방지하고 국정동력을 유지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것이다 이런 우려를 감안해 법률수석실이 아니라 법률특보 형태의 자리를 신설하는 방향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려된다라는 목소리가 있으니까 이거를 나름대로는 신경 쓰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써놓은 거예요 누가 우려를 할까요? 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권 2년 내내 사정이었어 검찰 나서서 검찰이 계속 칼을 휘두렀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두려워할 사람이 누굴까? 국민의힘 의원들이지 여권인 거지 그렇죠? 여권에서부터 먼저 나온 얘기잖아요 사정 칼날을 휘두를 것이다 왜? 말 안 들으니까 칼 들고 있자 너 죽을래? 말 들을래? 이런다는 거 아니야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제가 볼 때는 이 권력 누수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어쨌든 대통령이 힘이 빠지고 하면 검찰 조직이라는 데는 물론 3년이 남았는데 이럴 때 슬슬 한번 살아있는 권력을 한번 또 좀 건드려줘야 돼? 한번 또 뭘 건드려 봐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검찰 출신인 분은 누구나 생각하지 않을까 감을 잡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한 번은 한다 그래서 긴밀하게 검찰과 더 조율할 필요가 있을 거다 검찰 한번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 그런데 그런 상상 상상이고 본인이 검찰총장까지 지났는데 수사에 개입할 수 있고 검찰 인사를 좌지우지한다 민정석 씨 사정이라고 하는 표현을 넣으면 우리가 통신하는 거지만 실제 내용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문재인 정부에서 해왔으니 난 민정석 씨는 없을 거야 그러고 샥 없어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는 자신감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내가 직접 컨트롤 다 할 수 있어 민정석 씨 굳이 없어도 돼 한동운도 있고 법무부 장관 시켜놓고 이렇게 가면 되는데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 그렇죠 말 안 듣기 시작할 거야 라는 생각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제가 계속 앞서 인사 얘기나 이런 걸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뭘 안 넣으려고 하잖아요 놔도 되는데 안 넣으려고 하는 제 생각에는 어떠한 공포심 내지는 위축 이런 것들이 약간 느껴지는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계속 안 넣으려고 하는 배경에 안 넣으려고 하는 흐름의 연장선의 어떤 그런 아이디어가 아닐까라고 보면 지금 말씀하신 여당을 장악하는 데 하나를 쓰면서 또 검찰을 또 이렇게 틀어지는 데 하나를 쓰고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는 의심 의심을 하게 된다 레임덕은 현실화되고 있는데 여당도 정리 안 되고 지금 따로 국정 쇄신의 동력을 만들어야 되고 국정 쇄신의 모습을 국민한테 보여야 되는데 마땅히 임명할 사람도 없고 아니 임명할 사람은 많지 대통령하고 호흡 맞추고 대통령 눈에 든 사람이 별로 없어서 못 찾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지적들을 보수 언론에서 조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기사에도 이 답답한 내용이 하나가 더 있어서 짧게 말씀드리면 정무수석을 키운대요 시민사회 수석실을 없애고 그 기능의 상당 부분을 정무수석실로 이관해서 대국회 소통 채널인 정무수석의 위상을 복원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야와 소통이 잘 되는 국회의원 출신을 뽑을 계획이다라고 윤 대통령이 설명을 했다 말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협치의 방점을 찍은 대목이다 이게 라고 기사가 해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후임 정무수석에는 신지호 전 의원 등을 비롯해 다선 의원 출신의 인물이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다 신지호 전 의원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총선에서 2조 심판 특별위원회 위원장 하신 분인데 여야와 소통이 잘 될까요 그게 그러니까 계속 무슨 말은 소통이 잘 되는 분을 하고 그다음에 호담을 배려하고 야당과 협치를 하고 이런 얘기하지만 결국은 본인이 안 놓으려고 하는 그것만 하는데 보수 언론에서까지 그러지 말라고 하는데 듣지 않는다 어떻게 풀까 이걸 시민사회 수석실 없애는 것도 그래 그게 즉흥적이잖아 아니 사회 수석이 나가가지고 언론이 흑할발언을 한 번 했다고 그래가지고 없애! 저거! 해경 없애! 그럼 마찬가지잖아 애초에 왜 만들었습니까? 그럴 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정무수석실 명분은 그럴싸하지만 그것도 또한 되게 뭐랄까 국정운영을 이런 방식으로 하면 되는 건가 조직을 마음대로 이런 식으로 바꿔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긴 하네요 이 뒤에 우리 또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줄줄이 서 있어서 부담되네요 오늘 하루로 저희가 모든 걸 다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요 이런 상황이라는 거 오늘 기억해 두시면 오늘 사선이산 중진모임과 그다음에 내일 당선인 총회 그리고 은성열 대통령의 인사 그걸 봐가면서 저희가 또 계속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콕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치사평론가 전 김성환이었고요 김민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당 argent 꽂아 Secret